네, 잔나비의 굿버의 트위스트라는 노래 잘 들으셨나요? 네! 네! 이번에는 성혜씨 말고 저만 성혜씨 나와주셨네요 다음 곡은 성혜씨가 하는 노래라서 앞으로도 제가 계속 나올 예정이고요 다음 노래는 가을 바각에 가끔 네가 미치도록 안고 싶을 때가 있어라는 곡입니다 인디 가수 치고는 굉장히 유명한 곡이어서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단단한 피아노 소리와 감성 보컬 정우장씨의 노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우장의 시작! 네, 단단한 피아노 소리와 함께 네, 단단한 피아노 소리와 함께 만약이라니 두 개자가 오늘 나의 마음을 무너뜨렸어 어쩌고 우리도 웃으며 다시 만날 수 있어 네, 단단한 피아노 소리와 함께 네, 단단한 피아노 소리와 함께 생각도 많이 하게 돼 네, 단단한 피아노 소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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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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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